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제1차 평신도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앱에서 충청연회 김성선 감독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1차로 열린 평신도 아카데미는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와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금호교회 최동순 원로장로의 지방회 사례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충청연회는 오늘 11일 채 GPT를 주제로 교역자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